민주공화당은 5월 27일 일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시민회관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서울시 홍헌표 대의원의 긴급 제안으로 박정희 대통령권 한 대행, 최고회의 의장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천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10시에 정구영 당총재와 윤치영 당의장, 김동완 사무총장이 긴급히 청와대로 나타나 결의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기분 좋게 그들을 돌려보내고 담배를 한 대 피워물었다. 식은 밥 먹다가 취한 듯했던 가슴 답답증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느낌이 든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이제는 대통령 선거와 민정 참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애매한 말 돌리기나 눈치 보기가 허락될 수 없다. 정면 돌파만이 갈 길이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최고회의 위원들과 내각의 조 시영 장관, 범국민정당 관계자, 각 군 수뇌부, 김채춘 부장 등이 참석했다. 범국민정당 창당 작업에 깊숙이 관계하고 있는 유양수 위원장이나 김채춘 부장도 말없이 듣고 있었다. 하지만 속내는 편치 않아 보였다. 이후락 실장이 거든다. 조 시영 무임소 장관도 고개를 끄덕인다. 어쨌든 박정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다는 소식은 매체를 타고 전국으로 공론화되고 있었다. 민정 이항을 눈앞에 두고 전개될 대통령 선거는 국민 선택이라는 치열한 전쟁판이 될 것이다. 군대를 동원하여 힘으로 밀어붙이는 혁명과는 사뭇 다른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다. 5.16과 최고회의 그동안의 활동, 나의 노력이 국민 선택을 받는 단계다. 5.16과는 차분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명 후 지금까지 지난 2년간 나와 혁명 정부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생겼다. 온 정성을 다해 국가 재건과 발전을 위해 매진해왔다. 우리끼리 모여서는 기분 좋게 자화자찬하면서 가슴 뿌듯했다. 웬만한 주변 인사들이나 전국 순회 과정에서 만나는 국민들은 들어서 좋은 말들을 해주었다. 이런 분위기와 칭찬이 대세인 줄 알고 지내왔다. 하지만 지난 연초부터 시작된 기성 정치인의 최고회의 비난은 전혀 예상밖이다. 극단적인 평화는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지난달에 만났던 김팔봉 씨나 가끔 술 한잔 나누는 문인들, 언론계 친구들은 허심탄회하게 한간의 얘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들은 듣기 좋은 말로 나를 칭찬해주면서도 가슴이 저리도록 뜨끔한 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연초부터 신문과 방송, 잡지에는 온통 민정이안과 함께 혁명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톱기사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특히 속박에서 풀려난 정치인들은 작심을 하고서 혁명 정부 비난에 나섰다.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5.16 군사 혁명은 일어나서는 안 될 군사 쿠데타. 하극상이었고 혁명 정부에서 제대로 해놓은 일이 한 가지도 없다는 식이었다. 듣고 보고 있자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물론 최고회의 관계자 모두가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비판적이다. 모두가 달린 입이라고 한마디씩 해대는데 기가 차고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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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